병충해에 관해서 또 얘기를 한번 나눠봅시다 병충해를 잡으려면 일단 농약을 쳐야 됩니다 농약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은 약해죠 약해에 다른 말은 농도장이라고 표현하고 농도장에는 말 그대로 약이 진하다는 거예요 약이 진해서도 약해가 나타나고 그리고 두 번째 식물체내 잎에 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정량을 쳐도 약해는 나타납니다 왜? 잎에 수분이 없으니까 이해가 되죠 그리고 칼슘이 pH 이런 걸 다 떠나서 칼슘은 엄밀히 제가 느낀 거는 칼슘을 쳤을 때 잎이 빳빳해진다 잎이 못해진다 이런 개념은 결국 수분이 빠진다는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칼슘을 약이랑 쳤을 때 약해가 더 많이 나타나더라 이것도 틀린 표현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잎의 수분 그리고 농약 비료를 섞었을 때 농도장이라든지 그리고 얘들이 잎의 수분을 얼마나 더 많이 빼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약해를 만들면 안 된다 이게 포인트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균병 칠 때는 고토를 좀 섞어치라 하고 그리고 충병 칠 때는 아미노산을 좀 섞어치라 그래요 왜? 저러면 약해가 들라니까 그리고 이걸 좀 많이 나누던데 균층은요 간단해 일단 잘 맞으면 돼 그리고 두 번째는 최대한 신약 위주로 이런 식으로 쳐주면 돼 그리고 항상 겹치지 않는 약을 치는 게 현명한 거예요 상표명보다는 품목명 이걸 좀 더 포인트 잡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비료농약 옆면 시 간수 살포하면 약해가 경감된다 그리고 사용량 혼용 개수를 좀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농도가 너무 높으면 약해가 잘난다 어떤 거든 간에 30% 이상 농도가 진한 약은 혼용을 했을 때 약해가 나타날 확률 높아요 그리고 식물이 약할 때는 요소 같은 걸 좀 넣어서 같이 쳐주면 모든 재배로는 잎의 색깔 이게 강이 나면서 좀 진해야 돼요 이래야지 강압선이 잘 돼 강압선이 잘 돼야지 전분이 잘 형성이 됩니다 이런 게 포인트니까 식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서 칠하는 거예요 식물의 입장에서 균병 옆면 시 이건 환경의 문제예요 균은 좋은 건조에서 좋은 건조 좋은 다습 이런 식으로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거지 좋은 건조는 흰가루 흑성병 마름병 우름병 그리고 좋은 다습은 탄전어균 잿빛 썩는다 그리고 흰가루 위주로 치면서 눈 비올 때 종합 살균제를 같이 넣어주면 좋다는 거죠 12월 1월 이때는 식물이 어리니까 약하니까 단용으로 쳐준 게 좋고 그리고 이때는 12월 1월은 모든 병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도가 점점 높아지죠 2월 4월은 균의 개체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때는 약을 한두 개 좀 더 썩는 게 낫겠죠 인가루 노균 잿빛 세균 온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마름병 흑성병 이런 거 좀 줄어듭니다 근데 하우스가 춥다 이런 농가는 여전히 흑성병이라는 게 이어지죠 자 그리고 5월 7월 이때는 온도가 확 높아지기 때문에 확실히 균이 확 줄어 자 그래도 열매가 많이 달리기 때문에 잎이 약해져 열매가 많이 달린다는 건 다른 말로 체내에 양수분을 많이 쓴다는 얘기예요 양수분을 많이 썼을 때 그러면 식물이 약해져 잎이 얇아지고 잎의 수분이 빠지니까 이때 흰가루 노균 탄전은 계속 유입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때는 습하기 때문에 습 저온 건조에서 모든 게 시작해서 저온 다습에서 팡 터지거든요 그런데 이 조온 다습 한 번씩 비가 오면 추워 추운 상태에서 습이 형성되니까 흰가루가 더 증가하는 거고 노균은 원래 습하면 많이 생기는 거고 탄저도 그래 잎에 물방울이 있는 상태에서 야간에 온도가 떨어져 보면 거기에 탄제가 생기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온도 환경 여하에 이런 균이 많이 자지우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모든 건 자기만의 기준점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이건 저의 견해니까 그리고 충병 옆면 시 모든 건 개체수의 문제예요 한두 개 있는 건 문제가 안 돼요 이게 10개, 20개, 100개가 됐을 때 문제가 오는 거야 총체가 100마리 있다고 생각해봐요 아따 닭 긁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충은 열에 약하다 왜? 단백질이니까 인간도 똑같아요 인간도 너무 고온에 걸리면 체내의 수분도 빠지고 이 단백질에 문제가 들어옵니다 쉽게 하상에 걸린다는 거지 이것도 똑같아 고온, 건조, 그리고 고온, 다습 이렇게 좀 나눠서 봐야 돼요 항상 고온, 저온, 건조, 다습 이게 문제입니다 저온에서는 그렇게 충이 안 많아요 왜? 얘들은 단백질이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좀 달라 자, 봅시다 12월, 2월 이때 똑같아 식물이 약하기 때문에 뭐든지 한 개 쳐주는 게 좋아요 총체, 깍지, 응애, 온실, 가루이 그리고 2월, 4월은 좀 더 혼용을 더 해도 되고 총체, 온실, 총체, 응애, 총체, 청발레 자, 그러면 우산은 총체의 피해가 점점 증가하는 중이에요 총체는 항상 치는 거지 그리고 5월, 7월은 한 3개, 4개, 썩어 치는 거예요 총체, 온실, 응애, 총체, 온실, 진대물 총체, 온실, 청발레 이런 식으로 너무 약을 또 많이 섞어치면 안 돼요 그러면 칠 게 없어 약이 이름이 다 다른 거지 안에 품목으로 따졌을 때는 약이 많이 겹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적당히 치세요 그게 현명해 진대물, 총체, 온실, 굴파리, 선충 응애, 청발레, 작은 뿌리파리 얘들의 형태 그리고 얘들이 가해했을 때 식물에 나타나는 현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아셔야 됩니다 그게 팩트예요 깍지벌레는 2, 3월, 4월, 6월, 7월 이때 한 3번 정도 전면 살펴주면 되고 개체수가 많을 때는 흰가루, 흰가루 이렇게 썩듯이 총체, 총체 썩어야 돼요 온실, 온실 개체수가 많을 때는 좀 낮게 제가 한번 잡아야 됩니다 잡아야지 그 다음 개체수를 줄일 수가 있어요 개체수가 많다는 건 그 다음은 더 많아진다는 계산이니까 총체는 확실히 미생물을 간주했을 때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온실은 약치고 열을 살짝 가두는 느낌 이런 느낌으로 관리하는 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온실, 그리고 흰가루 얘들은 확실히 온도에 약했어 그렇기 때문에 작물체에 수분을 안 떨어뜨리게 관리하면서 좀 살짝 온도를 좀 더 주는 게 현명합니다 물을 준 날은 살짝 1,2도 이상도 열을 좀 더 주는 것도 괜찮다는 거지 그리고 2018년 12월부터 PLS 제도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웬만하면 참외에 등록되는 농약 위주로 사용을 하세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괜히 등록 안 된 거 찾다가 아예 농사를 한 해를 접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세요 이거는 또 밤에 하자 이상입니다